참으로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새벽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존경한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 회복의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예배를 그 존경하신 주님의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의 손위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성가 436장 옛날 찬성가로는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갑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성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막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성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진짜 가사가 이렇게 기가 막힐 수 있나 싶습니다 산천도 조막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이 새하늘 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성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찬양 이렇게 따라 부르고 하는데 원래 이런 삶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잊고 지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사랑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갇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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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료 하나님 갇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존경하신 주님 예수님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보였던 그날 하나님 영생을 맛보며 그 전에 내가 누리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더 이상 무가치하게 느껴졌던 그날 하나님 그것이 과거의 기억이 아닌 오늘의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써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갇혀해 주십시오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롯에서 3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3장 18절에서부터 25절 골롯에서 3장 18절에서부터 25절 하나님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소를 섬기는 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오늘 그리소인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22절을 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당시 로마시대에 노예라고 하잖아요 노예가 대략 정도로 어떤 분호는 20% 어떤 분호는 3분의 1 그러니까 최소한 전체 인구 중에 5명 중에 1명 혹은 3명 중에 1명이 노예였습니다 이들은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이기면 붙잡아 왔던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노예와는 본질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왕도 있었고 왕자와 공주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귀부인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로마에 유능하다라고 하는 실력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다 노예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의사들은 믿지 못하고요 다른 나라에서 붙잡아 온 의사들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유능한 의사들은 대부분 노예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은 자신의 나라가 전쟁에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라가 폐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노예로 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원한 것이 아닌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노예가 됐다고 생각하면 세상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세상에 희망이 없잖아요 노예는 노예 자식도 노예인데 무슨 희망을 갖고 살겠어요 희망이 없던 이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보금이 선포되어지자 보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뭐 일부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신앙적으로 유익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일부러 자처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지만 고난이 왔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고난이 왔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사람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노예들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에서의 삶이 더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돼서 같이 떡도 나누고 음식도 나눴는데 다시 교회 밖을 나가면 다시 노예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노예 해방을 외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노예 해방을 외친다고 될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도리어 노예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였는데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뒤로 돌아가서는 주인을 욕하는 일들이 서슴없이 일어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힘만 있지 나보다 똑똑하기를 해 나보다 괜찮기를 해 힘만 있어서 우리나라 쳐서 내가 저의 노예가 됐지 내가 저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저놈의 말을 들어야 돼 힘으로 눌리기 때문에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뒤돌아서는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노예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사도바울이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눈속임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일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더욱 행복했을 텐데 이런 말은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더욱 잘하는데 신경 쓰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직장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주신 곳이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현존하는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을 떠나서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부인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 추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좌우명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해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핵 잠수함 작전에 지원하게 되었을 때 리커버라고 하는 제독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질문을 계속 하다가 이 리커버 제독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당신은 해군사관학교를 다닐 때 성적이 어땠습니까 라고 하자 지미 카터가 자랑스럽게 저는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해군 제독이 묻습니다 그게 당신이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라고 묻자 지미 카터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니요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말없이 카터를 바라보던 리커버 제독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왜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뛰어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제독이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날 지미 카터가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는 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질문을 하실 것인데 너는 너의 인생에 내가 너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너는 최선을 다했냐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실 텐데 그때부터 지미 카터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자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게 자기의 좌우명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람 우리 가족들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나는 내 남편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충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을 좀 무시하고 이 사람에겐 좀 더 신경 쓰고 저 사람은 안 그래도 된다라고 우리는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가 23절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 귀중한 일 덜 귀중한 일 그런 얘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로를 섬기는 이라 누구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누구에게 격려 한 번 하는 것 우리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중에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복된 사람들은 목사 아니겠는가 성교사 아니겠는가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목사와 성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의미 있는 일을 하면 행복할까요 미국에 있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목회를 하실 때 행복하십니까 전체 목사 100명 중에 목회를 하는데 행복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무려 70명입니다 목사는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교수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은 매년 똑같은 노트를 가지고 평생을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재미없는 일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의미가 없고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럼 도대체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냐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목사가 자기가 하는 이 목회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지 그 일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기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상인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에서 졸지의 노예가 되죠 지금 이 골로세서에 있는 골로세서를 읽는 노예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색동옷을 입던 사람이 노예의 옷을 입었는데 그냥 비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가 보디바리라고 하는 이집트 왕의 호위대장 집에 노예가 되었는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보디바레 집에 복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내가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 보디바리 요셉을 주목하게 됐고 그에게 더 좋은 일을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었는데 그 요셉을 보디바레 아내도 주목했고 젊은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하게 되죠 요셉이 그때 피 끓는 20대였습니다 그 여인의 유혹 앞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 보디바리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맡기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그는 보디바리에 대해서 이 말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보디바를 그냥 일반 주인으로 섬긴 게 아니고 주님 성비듯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보디바리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때 요셉이 하나님 하나님 잘 믿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형들은 나 팔아먹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주인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 꼴이 뭡니까 이렇게 감옥에 가 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감옥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 얼마나 거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요셉이 가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옥이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국은 나중에 나오게 되죠 술 시중 드는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가 2년 외에 애구방이 꿈을 꿨는 걸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그것을 기억한 다음에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훗날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다 의미를 부여했던 감옥 생활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요셉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모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모두 잘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1등이 되기를 원하죠 요즘은 그 기도 잘 안하지만 옛날 우리 엄마 늘 기도하셨던 것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철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철이가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는데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의 운전면허는 2종이 있고 1종이 있어요 2종은 승용차만 몰 수 있는 거고 1종은 그 추럭도 몰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이나 이런 거 하려면 1종 면허가 필요하거든요 엄마가 그냥 1종을 못 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야 1종 따면 1종 몰 일 생긴다 너는 승용차만 몰고 다녀야지 그걸 못 따게 하셨어요 이게 엄마들의 마음이잖아요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그렇죠 그러나 그 엄마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지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꼬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꼬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꼬리가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농사짓는 것도 그러면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요 식당에서 서빙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세례요한이 나옵니다 이분은 거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장가도 안 가셨고요 이분이 덮고 자는 이불은 밤에 내리는 찬 이슬이었습니다 낙타가죽으로 된 옷을 한 벌 입고 평생을 살았고 이분이 먹는 음식은 메뚜기였고 돌에서 나오는 꿀 석청이었습니다 이분이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오실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는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친척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형이었습니다 이분의 삶 남들이 보면 거지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삶인데 세례요한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 이름 없는 분이었고 세례요한은 그 당시 헤롯 왕이 무서워할 정도로 온 국민들에게 지지와 사랑을 받는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존경했고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도 없는 길이 요단강가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는 지는 해처럼 자신의 삶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자신이 사라져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진하고 새 사람이로다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동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주님 제가 오늘 주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감사합니다 진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죽게 하듯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의하여 주십시오 나는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가 아버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나님 시간을 때우는 삶이 아니고 시간을 다세리며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경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일에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시간을 때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하고 있는가 주님 주님 24시간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요새 반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내가 죽게 하듯함으로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이 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그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 주님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